그럼 거울 보는 순간순간은 무슨 생각하세요? 그거 뭐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나요? 본인 보고 내가 봐도 요즘 멋있다 이런 거 없으세요? 저는 해요. 맞다. 네 누나만 보고 싶다 생각해요. 아 근데 키가 더 크신 것 같은데요. 궁금한 거 있어요 강의. 뭐요? 강의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몸이 진짜 좋잖아요. 근데 그 장점이 한껏 드러난 씬이 있습니다. 엉덩이 나오는 거? 저도 못 봤습니다 못 봐가지고 되게 궁금해요. 저는 봤는데요. 괜찮지? 괜찮더라고요. 그러니까. 혹시 몇 회차인지 알 수 있을까요? 그것만 보시려고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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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 그걸 더 지찍해서 1화 나와요? 난리나겠네. 3개가 뒤집어져 지겠네요. 알겠어요 1화. 여러분이 기다려야 합니다. 그리고 리증이 지났고 이 여자친구는 동나를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자신의 모습은 딱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? 저는 제 얼굴이니까요. 사실 의아했죠. 이해는 안 됐는데 지금도 이해는 안 됐는데요. 어머! 거울을 보는 순간순간은 무슨 생각하세요?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? 솔직히 독일에서 자전거 타고 가면서 슈윈도에 비친 내 모습 보고 코트를 걸친 날 보고 베토벤이 듣는 내가 안 멋있어요? 그런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. 본인 거 보고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 그래? 본인 보고 내가 봐도 요즘 멋있다 이런 거 없으세요? 저는 해요. 고맙다. 댓글 같은 것도 보세요. 구독해주세요. 구독해주세요. 구독해주세요.